안녕하세요, 민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김치볶음밥, 계란말이, 묻장아찌, 미역국 이렇게 4가지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배고픈데요? 일단은 생수부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다진장 고기 진짜 맛있다 맛있다 저희 집은 새콤달콤한다 귀엽다 정말 맛있을때 아주 murmuring 계란말이 진짜 맛있다 무작아지 짜잔 대박 짜잔 무장장아찌랑 같이 먹어볼게요 무장장 진짜 크다 안되겠다 비겁밥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오징어 고춧가루 세 마리 고춧가루 생수타임 고춧가루 오늘 한번 김치볶음밥 먹어봤는데요 대성공 진짜 맛있었어요 역시 집에서 만든 김치볶음밥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계란말이도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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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